제 이름은 한일이고요. 제가 수라라고도 불리고 있고 이름은 강서진이고요. 신년이 모델. 2001년. 직업은 모델이고 표현한 년도는 2001년. 되게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. 되게 받아들이는 거.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하고 있는데도 연습하는데도 뭐가 안 나와서 그냥 사람은 그런 거지 뭐. 저만의 스웩 저는 소비라고 하고요. 지금 현재 19살이죠. 학생 겸 모델. 형화라는 말이에요. 서로 사랑하고 통화로 듣고. 매력. 결정. 순수. 예쁘다. 귀엽다. 이런 말보다. 진짜 매력 있다. 저 기억 너무 매력 있다. 이런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. 새로운 것을 굉장히 빨리 수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루고 싶다고 생각했던 건 저는 이루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거는 뭐든지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. 2020년대를 환난으로 정의하는. 정의하는. 환난. 열심히 하는. 환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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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난.